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수라고 하는 건요 어떠한 2수를 곱해서 이 값이 나오면은 그 수가 바로 약수가 되는 거에요 혹은 10이라는 수를 어떤 수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생기지 않으면 그 수가 바로 12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수는 어떻게 찾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수도 어떤 수가 되든지 간에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게 돼요 무슨 의미냐면 1 곱하기 12는 12잖아요 그렇죠 두 수를 곱해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하고 12 1과 자기 자신은 12, 12 자기 자신은 약수가 되는 거에요 자 그러면 1과 자기 자신보다는 더 큰 수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1과 12 보다 어 작은 수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수가 약수가 될 텐데요 약수를 구할 때는 2, 3, 4, 5 한자리 수부터 천천히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어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러면은 1 곱하기 12는 12였고 이번에는 2도 되죠 2 곱하기 6도 1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 했고 2 했고 3, 3도 됩니다 3 곱하기 4가 12가 되는 것이죠 그럼 3 다음에 4 바로 숫자 연결됐네요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27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수든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27 그렇죠 자 그리고 2로 나눠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2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네요 그렇죠 나머지가 생기네요 그럼 3으로는 나눠 떨어집니다 3 그리고 9 3, 9, 27 그렇죠 4도 안되고요 끝에 홀수라서 짝수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5도 안되고 6도 안되고 7도 안되고 8도 안되요 그러면은 1, 3, 9, 27이 약수가 되는 거에요 자 마지막 108라는 수는 약수가 조금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습니다 그리고 2로도 나눠 떨어져요 2와 몇을 곱해야지 108이 되냐면 54를 곱하면 108이 됩니다 그리고 3도 됩니다 3하고 36을 곱하면 108이 돼요 자 이렇게 공간이 좁을 때는 한 칸 밑에다가 또 쓰시면 돼요 4도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4도 됩니다 4하고 4, 2, 8, 4, 7, 18 그렇죠 5는 될까요? 5는 안되겠네요 6은요? 6도 됩니다 6하고 6, 8에 48 그렇죠 6도 되고요 7은 될까요? 7은 안되겠네요 8은 안되고요 9, 9도 되겠네요 9하고 10기 자 그러면은 우리 맨 마지막 했던 게 9 곱하기 12 잖아요 9하고 12 사이에 있는 수가 약수가 되는지 확인해서 더 이상 되는 게 없으면 그냥 이게 끝인 거에요 9하고 12 사이에 있는 수는 10과 11이죠 근데 108을 10으로 나누면은 나누지가 생기고 11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생기니까 얘는 안되요 그럼 이게 끝인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하려면요 두 개를 곱해서 그 수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1과 자기 자세를 써놓고 그 사이에 있는 수들을 찾아보시면 약수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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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